드디어 푸바오 고모를 보러 왔습니다 위안자이 보러 왔어요 일단 위안자이가 살고 있는 방사장 환경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시원합니다 바오 패밀리 러브스 플립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짜잔 텐션을 올려가지고 한번 볼게요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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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 귀엽죠 수핑 기지를 갑니다 공부어도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일단 거기 가서 지를 익히고 내일 추가로 가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을만한 노력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들 보이는 대로 다 뿌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푸바오에 비하면 뭐 저는 힘든 것도 아니죠 이거 아 직원들한테 보이는 대로 다 뿌리려고 하 지금 말도 꼬이네 직원들한테 다 보이는 대로 뿌리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숨이 차는 건 막을 수가 없겠네요 아직 멀었어요 없어요 이언이 비하니 liv.com 나이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